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리스트 화학강사 장준우입니다. 오늘은 May 2021, Paper 1, Time Zone 1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이 시험지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하이라이트 하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1번 Which contains the most atoms of oxygen? 그래서 이건 약간 1번 문제, 국놀 문제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값들을 다 moles로 바꿔준 다음에 Avogadro's Number를 곱한다. 그러면 일단 Mass를 줬으니까 Mass over Molar Mass가 Moles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4에다가 O2의 Molar Mass는 32예요.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2 moles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 moles를 뭐랑 곱한다? 6 곱하기 10에 23승. Avogadro's Number를 곱해주면 얘는 1.2 곱하기 10에 24승. Atoms of O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냐하면 우리가 O2가 2 moles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Oxygen은 몇 moles? 4 moles이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2를 앞에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나온다? 여기는 2.4 곱하기 10에 23승이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 곱하기 10에 24승.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1.2 곱하기 10에 24승. Of O2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O2가 이만큼 있으면 Oxygen은 이거의 2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1.2 곱하기 10에 24승. 24승 곱하기 2. 해주면 2.4 곱하기 10에 24승. Atoms of O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C 한번 볼게요. C는 이제 64g of C3H5O3 하고 있으니까 이거의 molar mass를 일단 찾아주게 된다면 얘가 89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바꿔주면 64 나누기 89 해주면 얘가 몇 mol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얘를 대충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그냥 0.7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7 mol. 근데 또 얘기했지만 이 친구가 0.7 mol이 있는데 이 친구 안에 Oxygen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Oxygen의 개수는 이거의 3을 곱해줘야 되겠죠. 즉, 3 곱하기 0.7 곱하기 6 곱하기 10에 23승. 우리가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곱해주게 된다면 얘는 뭐 한 1.29 곱하기 10에 24승 정도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1.2 곱하기 10에 24승 mole큐어서 C3H5O3인데 여기도 Oxygen이 3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그냥 3 곱하기 1.2 곱하기 10에 24승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3.6 곱하기 10에 24승이 나와요. 여기서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바로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2번은 A sample of compound contains approximately 24g of carbon, 3g of hydrogen, and 1.6g of oxygen. 그래서 이거의 Empirical Formula를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Empirical Formula는 뭐 우리가 얘네들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A 보면 C20H30O1인데 20대 30대 1이 뭐의 비율이에요? Mass의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Moles의 비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Carbon이 얼마큼 있으냐면 24g 있고 H는 3g, 그리고 O는 1.6g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Moles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줍니까? 얘네들을 다 깔끔하게 Moles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얘가 몇이 나오냐? 24 나누기 12는 우리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나오고 얘를 나눠주면 0.1이 나와요. 그래서 비율은 나왔는데 얘가 숫자가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제일 작은 친구 0.1로 나눠줍니다. 정답 C는 20개 있으면 H는 30개 있고 O는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어떻게 돼요? A C20H30O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What volume of oxygen?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는 거네요. In DMQ at STP Is needed when 5.8g of butane undergoes complete combustion. 그래서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얘가 5.8g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O2가 얼마큼 필요한가? 그걸 찾고 싶으니까 일단 얘 Moles을 찾아줘야죠. 우리 이런 문제 나올 때 무조건 Moles으로 바꿔주면 너무 좋아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C4H10의 Moles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얘 Moles가 12.01 곱하기 4 더하기 1.01 곱하기 10이니까 OK C4H10의 Moles는 5.8 나누기 이거 그래서 12.01 곱하기 4 더하기 1.01 곱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C4H10이 반응을 하면 O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비율이 2대 1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2대 14은 이거의 Moles 그래서 얘를 넣어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그 다음에 12.01 곱하기 4 더하기 1.01 곱하기 10 는 대 X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대 X 그러면 우리가 X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아 이거 2개 곱한 거랑 이거 2개 곱한 거랑 같잖아요. 즉 아 얘는 어떻게 풀면 된다? X는 곱하기 2분의 1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O2의 Moles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Moles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DM Cube At STP 즉 Volume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1 Moles of Gas occupies 22.7 decimeter cubes At STP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요게 O2의 Moles이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2.7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이 어디서 나와 있냐 라고 우리가 보면 아 얘는 딱 B랑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B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4번 What is the relative molecular mass of bromine according to the following mass spectrum? 요게 약간 조금 킬러 문제였어요. 4번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왜 그러냐 왜냐면 지금 mass spectrum을 보게 된다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80 부분에서 뛰는 게 있고 160 부분에서 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Relative molecular mass라고 물어보는 것은 BR의 mass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BR2 molecule일 때 요거의 mass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즉 우리 요 부분을 사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일단 요 160짜리가 얼마큼 있어요? 아 얘가 한 5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아 158이 그 정도 있고 160은 100이 있고 162는 얘도 한 뭐 48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식을 써주면 될까요? 오케이 158짜리 애가 얼만큼? 한 50 정도 있다. 52 정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어 쌤 50이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답에 그 다음에 가르치고 160짜리 애가 얼만큼? 아 100개 정도 있다. 그 다음에 162짜리 애가 한 48개 정도 있다. 하고 얘를 Total number of atoms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52개였고 여기는 100개고 마지막 거는 48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 바로 어디 있어요? 얘는 바로 A에 나와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Which represents a P Orbital?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정답은 그냥 C라고 할 수 있어요. A는 뭐예요? A는 우리가 Hybrid Orbital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 SP, SP2, SP3 애들이 저런 모양을 갖고 있고 B는 뭐예요? B는 뭐 그냥 S Orbital이고 D는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요 쌤? 아 얘는 Pybond 우리가 설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 The diagram shows the first ionization energies of consecutive elements in the same period of the periodic table. 아 그래서 얘는 뭐 Period 3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ionization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요.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Proton 넘버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Shielding은 Similar 하잖아요. 그래서 Shell 개수는 똑같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Electron을 떼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ionization 에너지는 증가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감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왜 얘가 감소하냐? A Element Y loses an electron from a different sub-level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왜 얘가 정답이냐? 왜냐하면 얘를 우리가 Period 3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Period 3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3s1까지 있고 이 친구는 3s2까지 있고 얘는 3s2 그 다음에 3p1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ionization 에너지라고 하면 Electron을 떼는 거잖아요. X는 3s2에서 빼는 거고 즉 3s 오비털에서 빼는 거고 Y는 3p 오비털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3p 오비털이 3s 오비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nucleus면 3s는 여기에 있고 3p는 좀 더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비털이 nucleus랑 더 세게 결합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3s 오비털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떼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A. Element Y loses an electron from a different sub-level 즉, 여기서 뺀다. 다른 오비털에서 뺀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나오지는 말이 안 돼요. B. Element Y has a smaller atomic radius.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오히려 더 작으면 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리가 더 짧아졌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the Y should be here. 근데 이게 아니니까 B는 나가리. C. Element X has a full octet. 말이 안 되죠? 얘는 3s2 얘는 3p6까지 있어야 full octet인데 아니고 D. Element Y has a greater nuclear charge.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긴 한데 greater nuclear charge면 떼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7번 Which species has the same electron configuration as argon? 그래서 일단 요거의 electron 개수를 보려면 얘네들의 proton 넘버를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래서 Br는 35개 C는 20 Al은 13 그리고 Si는 14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rgon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아 argon은 electron이 몇 개? electron이 18개가 있는 친구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electron 개수를 우리가 세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Br 마이너스니까 아 얘네들의 electron 개수가 얘는 36개가 있고 얘는 2개 빠졌으니까 18개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10개 그리고 얘도 10개가 있다. 그래서 18개 18개 맞는 게 바로 C2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Number 8 Which trend is correct? Going down Group 1 그래서 내려갈수록 뭐가 맞냐 일단 A Melting point가 증가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에서 Melting point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너무 중요해요. Melting point가 나오는 순간 꼭 이걸 생각하세요. Melting은 본드가 깨는 건데 어떤 본드를 우리가 깨야 되나 그러면 이 그룹 원들은 다 메탈이니까 우리가 메탈릭 본드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메탈릭 본드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일단 위에서는 애들이 작으니까 Delocalized electron 이렇게 있으면 The bond is very short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내려가면 NA는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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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Delocalized electron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본드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 뭐라 했어요? 본드가 짧으면 본드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더 메탈릭 본드가 강해요. 그 뜻은 이쪽이 Melting point가 증가해요. 즉 올라갈수록 Melting point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내려가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나가요. B, reactivity decreases. 우리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영상인데 아우칼라이 메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LI 같은 거 넣으면 그냥 퐁퐁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NA 넣으면 막 불 나고 난리가 나고 K 넣으면 막 비커 다 깨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즉 내려갈수록 반응이 더 폭발적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내려갈수록 reactivity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B는 나갑니다. C, first ionization energy increases. 그래서 ionization energy는 뭐였어요? Definition is the amount of energy required to remove an electron from an atom in its gaseous state. 즉, 에렉트론을 떼는 거다. 내려갈수록 떼기가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룹1에는 뭐가 다 똑같아요? Effective nuclear charging 는 똑같다. same이다. 그리고 shielding은 어떻게 돼요? 내려갈수록 shielding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distance는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distance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effective nuclear charge는 다 똑같이 플러스 1인데 shielding은 증가하고 distance도 멀어지면 nucleus와 valence electron의 attractive force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에렉트론 떼기가 쉬워진다. 그러면 에렉트론 떼기 쉬워지면 ionization 에너지가 내려가야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ionization 에너지는 increase가 아니라 decrease에서 쓰는 나가리. 그러면 D, electron negativity decreases. 그래서 electron negativity definition 뭐였어요? It was an ability of an atom to attract electrons in a covalent bond. 그래서 얘는 이제 에렉트론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떤가? 똑같아요. 우리 내려갈수록 effective nuclear charge는 똑같고 shielding은 증가하고 distance는 증가하니까 the attraction between nucleus and valence electron decrease라 얘기했죠. 그래서 attraction이 내려가니까 에렉트론을 끌어당기는 힘도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내려갈수록 이 electron negativity도 감소한다. 정답은 D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What is the overall charge of the chromium 3 complex?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CRE 플러스 3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이고 물은 우리가 charge가 없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neutral이니까 그리고 CO2는 그러니까 minus 1 charge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2개가 있으니까 minus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친구는 charge가 1 플러스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10번 Which compound contains both ionic and covalent bonds? 그러면 일단 A부터 보게 된다면 MGO 얘는 그냥 뭐 ionic밖에 없네. 그쵸? B B는 CH2, CL2니까 아 CH2 그리고 여기에는 CL2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아 얘는 뭐 covalent밖에 없네. 그 다음에 C CH3, COOH 그래서 CH3에다가 어떻게 생겼어? COOH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COVALENT BUND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도 아니고 D는 어떻게 돼요? 근데 NA랑 OH는 이렇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일단 ionic BUND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OH 마이너스 안에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COVALENT BUND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T NAOH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11번 문제 Which substance is most likely to be ionic? 그러면 ionic compound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ionic compound의 멀팅 포인트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는 높아야 됩니다. 왜 높아? 왜냐면 역시나 ionic compound을 우리가 멜트하려면 무슨 본드를 깨야 되나 생각해보면 ionic BUND를 깨야 돼요. 근데 ionic BUND은 엄청 강해요. 이게 어쨌든 Electrostatic Attraction 즉 플러스 아이온들과 네거티브 아이온들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니까 깨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소금 있잖아요. 걔를 물에다 녹이는 게 아니라 그냥 녹인다고 생각하면 걔를 리퀴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멀팅 포인트는 높습니다. Solubility and Hexane 그래서 Hexane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에 다 H가 붙어있는 친구인데 우린 Solubility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얘네 둘의 Intermolecular Force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얘는 Nonpolar한 molecule이잖아요. 그래서 Nonpolar한 친구들은 LDF밖에 못해요. 반면에 Ionic Compound는 예를 들어 소금으로 example를 두면 Na+, Cl- Charged Compound이잖아요. 즉 얘는 엄청나게 Polar 그래서 얘는 아예 Polar보다 Charged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Charged 한 애랑 Nonpolar한 애들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절대 안 섞여요. 그래서 얘는 Very Low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lectric Conductivity of a Solid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기가 흐르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Free Flowing Ions 두 번째는 Delocalized Electrons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NaCl 같은 경우를 보면 Na+,가 Cl- 옆에 있고 그리고 Cl-도 밑에 Na+, 여기는 Cl-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Solid 형태에서는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They're tightly bound to each other. 그렇기 때문에 얘는 Electric Conductivity가 낮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게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D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번 Which contains Delocalized Electrons 여러분 이거 그려줘야 됩니다. 1번 C6H5OH 딱 봐도 얘 약간 벤진 스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 마지막 친구는 OH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벤진은 Delocalized Electron이 있다는 거 1번 가능합니다. 2번 CH3COO-니까 일단 CH3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COO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쌤 얘는 Delocalized Electron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얘는 Resonant Structure가 있거든요. 우리 C 있고 여기 H H H 있고 여기 CO 더블 번드 O 마이너스가 돼요. 즉 이 부분이 Delocalized가 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여서 오케이 얘도 Delocalized Electron이 있구나. 3번 CO32-는 어떻게 되냐 즉 얘를 Louis Structure 여러분들 잘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 에렉트로는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더블 번드를 꼭 위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고 여기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 번드의 위치를 바꾸는데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Resonant Structure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Delocalized Electron이 있으니까 우리는 3번 CO32-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D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Structure들만 좀 외우면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우리 1번 Benzene 비슷한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Delocalize 있고 COO- 보이면 무조건 Delocalize 있고 CO32- NO3- NO2- O3- 요 6개 정도만 우리가 Recognize 할 수 있으면 문제를 엄청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13번 In which series are all the carbon atoms SP2 hybridized SP2 hybridized 무슨 뜻이에요? 얘는 Electron domain 이 몇 개? 3 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다 보게 된다면 일단 A는 C2H2부터 안 돼요. 왜냐하면 C2H2는 요런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요 Carbon은 지금 Electron domain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SP2가 아닌 SP hybridized 라고 할 수 있어서 A는 Out. B형 볼까요? B는 C2H4 일단 C2H4으로 그리면 이게 더블 본드로 되어 있고 H가 요렇게 양 옆으로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요 Carbon 또 3 Electron domain 요것도 3 Electron domain 이니까 SP2 맞아요. H2CO 그래서 요건 어떻게 그리냐 쌤? C 있고 더블 본드 O 있는 다음에 양쪽에 H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3 Electron domain 이니까 가능하고 요거 HCOOH 그래서 COOH는 무조건 COOH처럼 생겼고 옆에다 H 붙이면 돼요. 요것도 3 Electron domain 이니까 B 맞습니다. C는 왜 안되냐 C에 요거 들어있죠. 그 다음에 D는 왜 안되냐 C2H6 때문이죠. C2H6 가 되어 있으면 요런 친구잖아요. 근데 얘는 Electron domain 이 4개씩 있어서 얘는 SP3 Hybridized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14번 What is the enthalpy change in joules? When 5g of water is heated from 10 to 18 degree Celsius. 그래서 specific capacity of water는 4.18 kilojoule per kilogram per kelvin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는 사실 얘랑 똑같아요. 4.18 joule per gram kelvin 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공식을 써야 되냐면 enthalpy change 즉 Q는 MC delta T를 써야 되잖아요. Mass가 몇이에요? 우리 5g을 썼으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4.18 나왔고 델타 T는 우리 8도 아닙니까? 정답은 A가 돼요. 그러면 15번 문제 What is the enthalpy change of the reaction in kilojoule? 그래서 요거의 델타 H 리액션을 우리가 찾는 건데 우리 정보를 보게 된다면 지금 enthalpy of combustion을 주게 됐어요. 그럼 enthalpy of combustion 데이터로 enthalpy of reaction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델타 H 리액션은 enthalpy of combustion of reactant에다가 enthalpy of combustion of product를 빼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formation을 줬으면 반대예요. enthalpy of formation은 product minus reactant인데 combustion은 reactant minus product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값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일단 reactant는 graphite밖에 안 좋고 o2는 없어요. 왜 o2는 없을까요? 그냥 o2를 컨버스 타면 그냥 o2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0.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값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reactant가 이거 마이너스 394인데 C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94가 되겠고 빼기 우리 product는 몇? 마이너스 283인데 두 개가 있잖아요. 얘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8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를 다 플러스로 바꾸면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은 D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The table shows the variation of standard Gibbs energy with temperature for a reversible reaction. 그리고 공식들에 좋고 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델타 G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하는 것을 화살표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왜 온도가 오르면 감소할까? A 에콜리비움 shifts left as temperature increases 온도가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오히려 less spontaneous 아니에요? 우리는 델타 G가 내려가면 즉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spontaneous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 프로덕트가 더 많이 생긴다라 얘기하잖아요. A는 리액션트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A는 아니겠죠. B The forward reaction is more spontaneous below 300 Kelvin 300 Kelvin이면 이상 즉 온도가 낮으면 우리 어디가 더 spontaneous 해야 돼요? 지금 얘는 플러스 값이니까 더 리액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forward reaction이 more spontaneous 하고 있으니까 얘는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B는 나오고 C Entropy is higher in the products than in the reactants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프로덕트의 엔트로피가 더 높으니까 얘는 델타 S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에서 이 델타 S가 0보다 크면 온도는 항상 플러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켈빈 스케일로 보니까 그러면 이 전체도 우리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숫자가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델타 G actually should get smaller. 그쵸? 그래서 이 정답은 C예요.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얘가 더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 친구는 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 KC decreases as temperature increases. 그래서 KC는 뭐였냐면 KC는 우리가 product 그리고 reactant 우리가 적었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product가 많아져서 KC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얘는 감소했다 했으니까 D는 안 되겠죠. 17번 Which substance has the highest lattice enthalpy 즉 highest lattice enthalpy 는 무슨 뜻이에요? strongest 아이오닉 bond 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이오닉 bond 스트렝트를 이펙트 해주는 투 팩터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charge 차지가 증가하면 아이오닉 bond 당연히 더 강해지겠죠. 두 번째는 size에요. 그래서 아이오닉 radius를 봤을 때 우리는 아이온들이 더 작을수록 아이오닉 bond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bond length 가 짧아지니까 그럼 우리 여기를 보게 된다면 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무조건 charge입니다. 즉 우리 문제에서 뭐 약간 charge가 제일 큰 애들을 보면 돼요. 얘네들은 뿔원 마원이고 여기도 뿔원 마원인데 B랑 D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고 아이고 왜 얘를 마이너스 1라고 썼을까 여기 뿔원 마원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밑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A랑 C를 없애요. 그럼 이제 B랑 D를 비교를 해보면 C는 똑같고 C와 F인데 우리 Puretable의 할로준들은 F, C, L, B, R I 순서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가 제일 작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18번 Curve 1 shows the mass change when marble chips are added to excess HCL in an open beaker. Curve 1이 이렇게 있다가 실험을 바꿔줬는데 Curve 2가 됐네? 근데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엇을 보냐면 슬로프가 바뀐 걸 봐요. 슬로프로 보면 슬로프가 또 스티퍼가 됐죠. 스티퍼가 됐으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 바로 rate of reaction이 어떻게 증가했다. 용어는 대부분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거 너무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여기 끝나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끝난 시점 더 많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반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more reactants 즉 reactant를 우리가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러면 A 한번 볼게요. A. powdering the marble chips and heating 오 그래 이건 rate of reaction에는 이펙트가 있다. 그치? rate of reaction이 빨라지니까 그런데 양은 변해요? 양은 안 변하겠죠. marble chips는 우리가 같은 양으로 넣었으니까 A는 out. B. powdering the marble chips 그래서 얘를 파우더 해주면 그래 rate of reaction은 더 빨라져. 그런데 doubling their mass 해주면 아 reactant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mass가 더 줄겠죠. 그리고 보시면요. 시작하는 mass가 얘가 더 높은 거 보면 우리가 아예 marble chips를 더 많이 넣어줬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정답은 B. C. doubling the volume of acid and heating 그래서 얘는 뭐 딱히 없죠. 우리는 volume을 바꿔준다고 rate of reaction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hitting 얘는 rate of reaction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허슨 volume of acid을 더블 시키면 더 많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acid는 excess예요. 즉 나는 이걸 바꿔줘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D. doubling the acid concentration 오케이 이거는 rate 증가 그런데 poundering the marble chips 이것도 rate 증가 그래서 얘는 rate만 증가한 거예요. 얘는 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B로 갈 수가 있어요. 19번 한번 볼게요. So on the following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which letter represents activation energy activation energy 바로 이 친구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줬죠? extra kinetic energy고 y2기 probability of this energy 아니면 number of particles 라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어디다? 바로 이 shaded region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activation energy 보다 조금 더 높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Our reaction proceeds by the following mechanism which rate equation is consistent with this mechanism 원래 문제들에서는 어떤 게 slow step인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둘 다 얘가 slow일 때 한번 보고 두 번째 스텝이 slow일 때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럼 step 1이 slow 라고 하면 얘는 그냥 rate는 k에다가 a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step 1에 reactant a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second step이 slow면 rate는 k 게다가 b c다 라고 할 수 있는데 b는 a 두 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a의 제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rate는 k에다가 a의 제곱 c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답을 보게 된다면 아 이건 있어요. 근데 얘는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 그냥 c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number 21 which graphs show up first order reaction 그래서 first order reaction 은 어떤 거였어요. rate는 k 그리고 a 라고 우리가 reactant 를 하면 얘가 1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concentration 과 rate는 y는 ax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선형 그래프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선형으로 즉 concentration 과 rate를 보면 이 y가 맞아요. 그러면 얘는 낙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time과 concentration 그래프예요. 그래서 time과 concentration 그래프에는 그 기울기가 rate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order? 아 zero order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얘는 바로 first order reac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지금 v랑 y 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b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22번 which changes produce the greatest increase in the percentage conversion of methane 조심하세요. 별표 이건 약간 word play가 장난 아니었어요. 아이비가 왜냐면 차 읽어봐요. produce the greatest increase in the percentage conversion of methane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greatest increase in the percentage conversion 즉 내가 뭘 하면 얘를 conversion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을까 즉 나는 얘를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클리블를 오른쪽으로 shift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pressure를 보게 된다면 pressure는 아 여기는 2mol of gas고 product는 몇 개 4mol of gas요. 그래서 우리는 moles가 더 많은 쪽으로 가게 하려면 pressure를 우리가 감소를 시켜줘야죠. 즉 우리가 박스를 더 크게 만들어야 우리가 moles가 더 많은 쪽으로 가게 되니까 pressure는 우리가 반으로 쪼개준다 라고 볼 수 있고 H2의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얘를 증가시켜줘야 오른쪽으로 좀 shift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더블링을 시키면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C 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우리 KC와 Q에 대한 relationship을 보면 돼요. Q는 뭐를 의미했냐면 얘는 똑같이 우리가 equilibrium constant 시그너 쓸 수 있거든요. So they're both SO2의 제곱 O2와 SO3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KC는 equilibrium일 때 얘네들 concentration이고 Q는 그냥 아무 때나 일때 얘네들의 concentration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가 이거 오른쪽으로 shift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Q라는 값이 좀 더 낮아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조건에서는 EQ shift right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Q가 더 작으면 요 SO3가 더 많이 생겨야 KC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반응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shift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대한 Q를 제일 작게 만들어 버리면 반응이 더 많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일단 SO2랑 O2를 비교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 제곱이 들어갔잖아요. 즉 여기에 당한 최대한 큰 숫자를 넣어주고 여기에 당하는 작은 숫자를 넣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SO2를 최대한 크게 그리고 O2는 뭐 어쩔 수 없이 0.8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요거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이랑 0.8일 때 요기가 제일 크게 돼요. 이 분모가 24번 앰피프로틱 한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앰피프로틱 이란 친구가 뭐였냐면 can accept and donate protons 그러면 A 보면 A 보면 NH4 플러스는 H플러스를 줄 수는 있는데 받을 수는 없다 나가요. B B는 PO4 3 마이너스는 H플러스 받을 수 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H플러스가 없으니까 C는 주고 받을 수 있죠. 이게 정답이에요. 왜? H2O가 H플러스를 주게 된다면 H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얘는 받게 되면 H2O가 H플러스를 받아서 얘는 H3O 플러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D H3O 플러스는 줄 수는 있는데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Number 25 Which solution has a pH of 9? 이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9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Basic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아시리칸 친구들 다 없애버립시다. A랑 T는 B랑 C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POH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KOH는 스트롱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K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근데 KOH가 10에 마이너스 5승계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10에 마이너스 5승이 있겠죠. 그러면 POH는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OH 마이너스 컨센트레이션 즉 10에 마이너스 5승을 대입하면 5가 나오게 돼요. POH가 그러면 pH는 어떻게 될까요? 아 9가 나오게 되니까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찍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왜냐면 쌤 HCL도 스트롱 S 되니까 똑같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게 10에 마이너스 9승이었으니까 얘는 다 분리가 돼서 얘가 10에 마이너스 9승이 나오면 얘를 마이너스 로그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9대입하면 9가 나오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틀렸어요. 왜냐? 우리 AQS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면 AQS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라는 친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때 pH가 몇이었어요? 7이라고 얘기했잖아요. using KW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조금 더 아시리크해질 거예요. 7보다 6.99 정도 되게 조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B라고 정답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6번 Which is a Lewis Acid? Lewis Acid는 뭐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Electron Pair Acceptor But not a Bronsed Luric Acid 얘는 H 플러스 도널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 도널은 B 줄 수 있죠. C는 NH String 우리가 Base 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빼도 돼요. 그러면 이제 딴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Electron Pair 를 받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Incomplete Octet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서 Incomplete Octet 이 있는 친구 유명하죠. 이 친구 BF3 그래서 이 정답은 BF3 가 되겠습니다. 27번 Which combination will produce an alkaline buffer 즉 basic buffer basic buffer in water 그래서 basic buffer 를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 솔루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바로 Weak Base 와 Conjugate Acid 또는 Salt 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얘를 1대1을 넣어주는 거예요. Weak Base 와 Conjugate Acid 을 부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Weak Base 와 Strong Acid 를 넣어줘요. 그래서 얘네 둘이 반응하면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Weak Base 와 Conjugate Acid 가 나오게 돼요. Conjugate Acid 가 나와요. 그런데 얘를 비율이 중요해요. 어떻게 섞여야 되냐면 Ideally 2대1이 좋아요. 2대1이 섞여지면 얘가 1대1로 나오긴 해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Weak Base 가 조금 더 많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ABCD 한번 봅시다. NH3 가 0.1 몰 이고 H2SO4 가 0.05 몰 이다. 얘가 더 적게 있고 심지어 2대1 이에요. 그러면 A 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H2SO4는 H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0.1 몰 of H 플러스 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Weak Base와 Strong Acid가 같은 양이 있으니까 A는 안 됩니다. B B는 되지 않아요? 얘는 H2니까 얘는 0.2 몰 of H 플러스 여서 그래도 얘가 더 적잖아요. Weak Base보다. 그래서 B가 되겠다. 얘는 얘는 Weak Base와 Conjugate Acid가 나올 테니 C랑 D를 보게 된다면 C도 Buffer는 맞아요. 왜냐하면 Weak Acid가 2 Strong Base가 1 비율로 있으니까 근데 얘는 Basic Buffer을 만들지 않고 얘는 Acidic Buffer을 만들게 돼요. 여기의 주인공 Weak Acid니까 그렇죠? D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Strong Base가 훨씬 많아서 안 되겠죠? 28번 A student performed displacement reactions using metals W, X and solutions of salts of metals W, X, Y, Z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table. 그래서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most reactive? 이거 약간 제 명언 시리즈 중에 있는데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phrase 중에 하나가 있는데 reactive 하다 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더 reactive한가 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 프로덕트에 아이온이 되는 친구가 더 reactive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된다면 지금 얘는 아이온이었는데 react 했으니까 아 얘는 좀 약한 친구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no reaction 즉 아 X가 좀 더 reactive 하구나 누구보다? W보다 Y를 보게 되면 아 Y는 no reaction 즉 얘가 아이온으로 남았으니까 W보다는 reactive 하는데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반응이 일어났다는 무슨 뜻이에요? Y2 플러스가 X랑 반응을 했더니 X2 플러스랑 Y가 된 거예요. 즉 여기가 아이온이 됐으니까 X is more reactive than Y 반면에 Z2 플러스는 no reaction이에요. 즉 Z2 플러스와 W랑 X랑 반응을 했더니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 반응이 안 일어날까? 왜냐면 얘네들이 reactive한데 얘네들이 이미 아이온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일 reactive한 친구는 누구다? 바로 D Z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번 What is correct for this redox reaction? 그래서 reduced라는 reducing agent를 찾으려 하는데 reducing agent는 우리가 oxidized 되는 친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찾아주려면 우리가 oxidation number를 보는 것밖에 없겠죠. MnO2 5는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전체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5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서 Mn은 플러스 4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I는 벌써 마이너스 1 나와있고 H는 플러스 1이라고 나와있고 여기는 플러스 2고 이 I는 지금 자기 자신 밖에 없잖아요. It's an element 그래서 얘는 0이고 H이 플러스 1 5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변화가 있는 친구를 보게 된다면 Mn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oxidation number가 감소했다. oxidation number가 감소하면 얘가 reduced가 됐다고 볼 수 있고 oxidation number가 증가하면 얘는 oxidized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educed 된 친구는 누구냐? Mn이 아니라 Mn이 들어있는 MnO2라고 할 수 있고 reducing agent 즉 oxidized 된 친구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I-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식목 문제 which gives the equation and self-potential of the spontaneous reaction spontaneous라고 하면 반응이 잘 일어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spontaneous라는 뜻은 이 E, electrode potential E0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식을 봤을 때 둘 다 reduction이에요. 근데 reduction이랑 reduction reaction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oxidation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둘 중에 어떤 식을 oxidation으로 바꿔줘야 돼요? 위에 있는 식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식을 Mn은 Mn2 플러스 더하기 2 electron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E 값은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플러스 1.18V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식은 그냥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 엘렉트로 퍼텐셜 0.80V인데 지금 엘렉트로 개수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다 E를 곱해주면 되구나. 그러면 여기다 E를 곱하나요? 엘렉트로 퍼텐셜에? 아니요. 절대 안 곱해요. 얘는 그냥 그대로 냅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케이. 더해줍시다. 엘렉트로 사라지고 Mn 더하기 2 Ag 플러스 will give us Mn2 플러스 and 2 Ag 그래서 이 엘렉트로 퍼텐셜을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1.98V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어디? 바로 D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2번 What are the products when concentrated aqueous copper 2 chloride 오우 되게 복잡하네요. It is electrolyzed 플래티넘 엘렉트로드 오 이것도 중요하겠다. 요 별표 리독스 되게 좀 이런 문제 나올 때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는 차근차근 생각해주면 되게 이 문제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렉트로라이틱셜을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엘렉트로드 엘렉트로드 이렇게 두 개 그려주고 여기 한 비커가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 일단 우리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솔루션은 뭐예요? Concentrated aqueous copper 2 chloride copper 2 chloride 그러니까 CO2 플러스 들어있고 Cl 마이너스 들어있고 Aqueous 그러니까 물까지 들어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느 쪽으로 갈까? 당연히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들이 가겠고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가겠고 물은 양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는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물이랑 CO2 플러스랑 물이에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쪽에는 우리가 Electrolytic cell에는 cathode에 anode예요. cathode라 얘기했어요. cathode니까 cathode에는 reduction이 일어나죠? 여기 reduction이 일어난다면 CU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H2가 나온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 반응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랑 CU2 플러스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CU2 플러스가 항상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cathode에는 이 두 개가 나오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왼쪽 거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CO-1 물이 도착하는데 이쪽이 이제 anode가 되잖아요. 그래서 anode에는 우리가 oxidation이 일어난다 했었어요. oxidation이 일어나면 여기는 2분의 1 Cl2 더하기 electron이고 여기는 2분의 1 O2 더하기 2H 플러스 더하기 2 electron 이 식들은 외워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 여기 둘 중에 누가 이길까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 얘는 concentrated잖아요. concentrated 이라는 뜻은 이 Cu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양이 많으니까 얘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Cl2가 나와요. 정답은 C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32 Which series is in order of increasing boiling point? 아 boiling point 나오는 순간 무슨 본드를 깨야 돼 얘네들은 Intermolecular force 깨야죠. 그럼 얘네들은 Intermolecular force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D는 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얘를 딱 보게 된다면 얘는 CH3에다가 CH2에다가 CH3 얘는 Nonpolar molecule이죠. 그래서 얘는 제일 약한 LDF를 갖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OH 바로 얘는 Hydrogen 본드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CH3에다가 Cdouble bond O에다가 CH3 이 Propanone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Polar 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Dipole Dipole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Increasing boiling point을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가 boiling point가 제일 낮아야 돼요. 즉 Intermolecular force가 제일 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먼저 와야 되고 LDF니까 London Dispersion Force이니까 그다음에 Dipole Dipole Force 그다음에 Hydrogen 본드 그래서 정답은 B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33번 What is the name of this compound applying IUPAC rules? 네이밍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밍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으로 볼 게 뭐냐면 Functional Group을 찾아요. Functional Group Functional Group 찾으면 바로 더블 본드 아 오케이 그래서 Functional Group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스텝이 이제 우리가 백본을 찾을 거예요. 제일 긴 Carbon Chain를 찾을 건데 이 Functional Group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백본 찾으러 가면 요게 제일 길죠. 그래서 백본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Hex로 이루어져야 돼요. Hex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요 B랑 C, PENT로 되어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랑 D를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Side Chain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ethyl Group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넘버링을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얘를 색깔을 좀 바꿔봐서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Carb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Functional Group의 숫자가 제일 낮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선 이 Methyl Group이 빨간색으로 갈 때가 더 숫자가 낮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Functional Group의 숫자가 제일 낮은 것. 파란색으로 가면 여기는 Hex2In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가게 된다면 얘는 Hex 몇?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본드여서 ForIn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숫자가 더 낮은 거 이걸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아이고, 제가 돈 걸려줬네요. A. For Methyl Hex2In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34번 What is formed in the propagation step of the substitution reaction between bromine and ethane? 그래서 일단 이니시에이션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에는 우리 BR2라는 친구가 UV라이트를 만나게 되면 불쌍하게 또 깨져요. 그래서 BR, Radical이 두 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타입의 fission이라고 얘기했죠? 호모라이틱인가요? 헤테로라이틱인가요? 바로 호모라이틱 fission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Propagation step을 봐야 되는데 Propagation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우리 BR, Radical들은 되게 unstable 한 친구들 즉, very reactive 한 친구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eactive 한 친구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누구랑 반응한다? Ethane, 즉 CH3CHD라고 할게요. Radical들은 뺏어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뺏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H를 하나 뺏어가서 HBR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CH3, CH2랑 Radical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어디 있어요? 바로 A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이 H Radical도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H Radical은 너무 unstable 해서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35번. Which is most likely to hydrolyze via SN1 mechanism. SN1 mechanism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nucleophilic substitution. 근데 1이니까 Unimolecular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s 이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결국에 얘네들이 다 OH-랑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SN1을 반응하는 친구들이 뭐였냐면 얘네들이 바로 tertiary halogenal arcane 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tertiary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A를 한번 그려보면 A는 CH3, CHBR 그 다음에 CH2, CH3니까 얘는 몇 대리 halogenal arcane이에요? 이 C에다가 하나, 두 개의 카본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secondary이기 때문에 A는 아니에요. B 그리면 B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CH3 그룹이 두 개 있고 여기 CH 그래서 여기 CH3 그룹 두 개 있고 CH에다가 여기에 비열이 붙어있다. 마찬가지로 이 카본에 카본이 하나, 두 개가 붙어있어서 이것도 역시나 secondary halogenal arcane을 할 수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C가 있고 C가 여기 있고 CH3가 세 개가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 오른쪽에는 BR이 붙게 돼요. 어? 이 카본에 카본이 하나, 둘, 세 개가 붙기 때문에 얘는 tertiary가 맞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D를 여기다 그룹 보면 D는 CH3,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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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PR 그래서 이 카본에 카본이 몇 개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primary가 돼요. 그래서 아, 이 primary 친구는 무슨 반응을 했겠다? 얘는 SN2, bi-molecular nucleophilic substitution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No.36, what is the product of the reaction of benzene? 오케이, 벤진을 누구랑 반응시킨다? 바로 concentrated nitric acid, 그래서 HNO3와 이거 왜 이렇게 작을까? NO3와 H2SO4랑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이 두 개가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 했었어요? 얘가 NO2 플러스가 나온다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incomplete octet이 있고 플러스 charge이니까 얘는 electrophil이에요. 즉, 여기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얘는 benzene이잖아요. benzene은 substitution reaction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H가 있는데 이 H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NO2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product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여기에 NO2가 꽂아져 있는 nitrobenzene이라는 친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은 C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얘를 뭐랑 반응해야 되냐면 concentrated HCL 그리고 tin, SN이랑 반응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NH3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NH2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H플러스는 하나 없애야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베이스랑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H플러스가 하나 떨어지기 때문에 B가 나와요. 그래서 D가 나와요. D의 이름은 phenyl amin이라고 불러요. 31번. How many? chiral centers are there in the flowing molecule? 즉, chiral이라고 얘기하면 C에다가 4개가 다 다른 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4개가 붙으면 chiral 한 carbon이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carbon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첫 번째 carbon은 H가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있네요. 그치? 그래서 같은 H가 붙어있는 게 얘는 chiral 아니고 이 carbon은 옆에 O가 있고 옆에 C가 있고 H 그리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C 여기도 C가 있으니까 같은 게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atom이 같아도 덩어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위에는 CH2OH랑 붙어있고 얘는 이 덩어리랑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carbon은 chiral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얘는 chiral 한 carbon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H 위, O H 아래 오른쪽에는 이 덩어리 왼쪽에는 이 이상한 덩어리니까 얘도 chiral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이 덩어리 왼쪽은 이 큰 덩어리 다르니까 얘도 chiral 그리고 얘도 chiral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chiral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H가 두 개가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답은 몇 개다? 여기 네 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8번 한번 넘어가면 The enthalpy of combustion of a fuel was determined using a calorimeter to show The final result was lower than the literature value 이건 국룰이에요. literature value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근데 그래서 literature value 보다 낮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온도가 한 50도 올랐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실험에는 막 30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온도가 생각보다 덜 증가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번 Not all heat from the combustion was transferred to the colorimeter. 아 그러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걸 태울 때 물에 들어가는 열들이 있겠지만 옆으로 새어나가는 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까지 먹었으면 50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못 먹었으니까 30도밖에 못 갔구나. 1번은 가능한 부분 2번 incomplete combustion occurred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incomplete combustion이 일어나면 원래 나와야 되는 에너지보다 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덜 나왔으니까 온도 변화도 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되고 3번 The temperature probe touched the bottom of the calorimeter. 그래서 이거는 에러 맞긴 한데 오히려 템피처가 여기를 닫고 있으면 불이 바로 얘랑 겹치고 있으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넣었으면 한 25도 정도 될 텐데 여기까지 닫게 되면 비커랑 닿으면 온도가 더 높게 일어나야 돼요. 즉 온도가 더 높아야 되니까 이 에러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1번과 2번 only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9번 Buried readings for titration are shown 그래서 Mean Title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일단 Initial, Final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개를 빼줘야 우리가 Volume Used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빼요. 11.15 여기는 뭐 11.10 여기는 11.20 이 되니까 평균을 내리면 아하! 오케이! Mean Title 영어로 쓸게요. Mean Title Mean Title T-treal 아니에요. Mean Title는 11.15 cm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거 아 정답 나왔네 그러면 B다 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왜? 언설틴티 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Final Initial Uncertainty가 둘 다 blma 0.05 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개 uncertainty는 몇이냐면 이 두 개를 더해준 0.1 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absolute uncertainty는 이렇게 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값을 더해주고 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평균을 내면 얘도 마찬가지로 0.1cm 세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값을 적을 때는 여기 uncertainty decimal point가 first decimal point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얘는 two decimal point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decimal place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rounding을 시켜야 돼요 11.2cm 세제곱 그리고 얘는 plus minus 0.1cm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어디 있어요? 바로 D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last question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which compound produces the following HNMR spectrum? 그래서 HNMR spectrum을 무엇을 보여준다? It shows the number of hydrogen environments 그래서 지금 피크가 몇 개? 피크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피크가 두 개라는 뜻이 뭐냐면 hydrogen environment 개수가 두 개죠 그리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environment는 좀 hydrogen이 많고 얘는 좀 environment 안에 hydrogen 개수가 적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A propane propane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propane은 뭐 하나, 둘, 셋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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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hydrogen environment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 일단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CH3는 같은 environment에 있어요 because it's symmetrical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CH2는 따로 environment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B, propanone propanone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아논이면 무슨 패밀리지? 아, 얘는 키톤이다 즉 얘는 중간에 더블 본드 O가 있는 친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H들 다 그려주게 된다면 얘는 hydrogen environment가 몇 개? 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는 symmetrical 하니까 똑같은 environment 안에 있겠죠? C, propanone 그래서 propanone은 어떻게 생겼나? propanone은 aldehyde죠 이렇게 더블 본드 O, H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기 때문에 여기에 hydrogen environment는 몇 개가 있습니까? 얘는 세 개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environment가 세 개가 나오게 돼요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D를 한번 그려보면 얘를 좀 여기 넘겨볼게요 2, 2, dimethyl propane 프로페인 하나, 둘, 셋에다가 dimethyl 여기 하나가 메틸이 있고 여기 하나가 메틸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네 얘는 hydrogen environment 몇 개? 한 개니까 왜? 얘네들은 다 symmetrical하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hydrogen environment가 두 개인식으로 뽑아야 되니까 뭐 이거 밖에 없겠네요 A,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어떻게 된다? propane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past paper 풀었을 때 잘 한번 어디 틀렸는지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이 past paper, paper 1 문제들은 다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챕터 1이고 마지막 문제가 챕터 11으로 나와 있어서 약간 중간중간에 막 틀린 데들 보면 이제 몇 챕터가 틀렸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틀렸는지 보고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생 되게 많았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또 같이 봅시다 How to